다시 시작해. 웃음이야 웃음. 웃음. 오자마자 오자마자 물을 건너라 그러시니까 깜짝 놀랐네. 오자마자 물을 건너라 그러시니까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진짜 놀랐어. 그러면 알았어. 또 escre Share. 농담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아냐 농담인데 결국은 나중에 건너는 강의 길이가 이것보다 더 긴 거지. 야코와 함께하는 특별 훈련 시간 특훈 장소는 챔피언 야코가 훈련장으로 사용한다는 농장의 수로 어... 근데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바로 이곳은 젖소들의 방목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곳곳에 변이 그냥 가득 훈련하다가 수로에 빠지기라도 하면 어우! 처음부터 뭘 해서 하자는 겁니까? 그래프 온 아이,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쉽게 하지? 약간 쉽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시작이죠? 이게 시작이죠? 이게 시작이죠? 아니, 이거 하다가 여기 많이 빠져버렸죠? 이제 빔 가고 있는데, 좀 도와줘요 오! 오! 우린 빔! 파이팅 빔! 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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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가 잘하면 어떡하냐 Don't you feel scared? No? 아, 스피릿 again? 파이팅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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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잘했어, 잘했어 보는 걸로 충분히 정세 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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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안 돼? 오! 왜? 마이크 비싸구만? 형 마이크 비싸 아니야 왜 눌리래? 동생 형 마자 떼고 싶어하실게요 아니야 왜 눌리래 1, 2, 3 얌! 얌! 예... 뭐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빼고 그릇에! 그릇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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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아이고 있어! 아이고 있어! 아이고 있어! 아이고 있어! 2m 2.5m 파이팅 파이팅 보여줘 점프 슈퍼! 점프 темперца Ladies 와! 오주다! 점프 소파 הת기 점프 오 짠 오 마이 갓! 오 오 마이 갓 It made it 잠깐만 진짜 오자를 보면 돈이 나빠 화이트 아니 근데 저기 난 실전에 강하기 때문에 연습은 시청각으로 할게요 박수 없는 dispos 빠지면 나 옷 없어 너 때문에 내가 화장실 가고 싶잖아. 너 때문에 내가 화장실 가고 싶잖아. 형 진짜 감사합니다. Come on, just jump. 안 된다니까. 몸이 아파 안 가지. 안 빠진다 잠깐 해봐요. 잘했어요. 성공했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잘했어. So you run, walk, one leg, one leg. Who's that? Who's that? 너무 쉽게 하니까 허무하잖아. Okay, the most important is when you're running, do like this. Grab it. 이렇게. Because when you do, I say some people think it's their girlfriend. Then they do hugging. In the water. 여자친구 포워드 가면 다신다 이거. So no girlfriend? No girlfriend? No girlfriend? Grab it. Not girlfriend, but wife. Mother-in-law.